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오랫동안 얘기했던 주제죠. 오브젝트입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클래스,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이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 구체적인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 메소드에서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메소드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그 메소드의 그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겠죠. 메소드의 정의. 그리고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메소드의 호출이죠. 바로 그 호출에 해당되는 것이 일종의 인스턴스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실제로 객체를 만드는 법이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살펴봤던 것은 객체라는 것에 대한 상당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관념적인 레벨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실제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왜 필요한가 또 이 프로그래밍의 역사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도출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또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드를 먼저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아주 간단한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한 이유 그대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간단한 로직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다라고 마음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천 줄짜리 로직이 두 번 실행된 이천 줄짜리 로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로직은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10과 2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출력값이 30이 되고 20과 40의 결과는 6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주 복잡한 것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아주 많은 코드가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원칙 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중복의 제거입니다. 즉 중복되는 코드가 있다면 그 중복되는 코드는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중복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재활용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가독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코드라면 중복되는 코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로직에서 중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값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밑에서는 다른 값이 쓰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이 로직 그리고 이 코드의 메커니즘 자체는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하기가 만약에 단어 하나라면 이거는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천 줄짜리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놈이죠. 자 그러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메소드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calculator demo2라는 예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똑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전 것과 로직은 똑같은데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팩토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코드의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하지만 동작하지만 그 코드의 내용을 개선해서 코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 행위 이런 것들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주 리팩토링을 하는 코드가 결국에는 건강한 코드를 갖게 되고 그 코드가 건강해야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코드가 어떤 버그를 만들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주제는 리팩토링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리팩토링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가 정리했고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10과 2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값으로 주면 자 요 10은 left 20은 right로 들어오죠. 그러면 left는 1로 가고 right는 1로 가서 10과 20을 더한 결과인 30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에서 화면에는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요렇게 하니까 이게 천 줄짜리라고 가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요기 있는 요 sum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로직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쉽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내용만 바꾸면 이 sum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좋아집니다.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예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이 금방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독성이 향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코드를 개선한 것이고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메소드가 없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코드를 짤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요기까지 할 건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메소드를 사용하겠죠? 많은 변수들이 생기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동영상이 다음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